어 어 자기 어 오랜만이야 내 여자친구인데 굉장히 이뻐 장난 아니야 나중에 좀 빨라줄까? 기다려봐 어 아미 오랜만이야 어 우리가 오늘 활동이 끝났어 그래서 갑자기 또 보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전화를 한다 오늘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나랑 가장 친하고 가장 베프인 내 친구 B야 여보세요? 아미야? 진짜? 야 안녕 내 여자친구랑 그래? 알겠어 알겠어 이거 뭐하는 짓이야? 나눠두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어? 내가 만만해? 어? 나 진짜 남자다 어? 나말고 다른 남자 눈에 들이지마라 내가 진짜 화나면 무섭지 나만 좋아해 줄래? 뭐였지? 왜 틀냐? 음.. 족... Um.....